1호동지의 허락 없이는 아무도 못 들어간다 라고 얘기한 거예요 경기위원 얘기 해놓고 물어봤죠 당신들이 말하는 1호동지가 누구냐 장성택이다 디엔드죠 보니까 장성택 살아있을 때 1년 전이죠 2012년도에 현지시찰을 나가요 간부들 다 같이 김정은도 다 같이 나가는데 간부들이 하나같이 장성택만 다 쳐다보고 다 쳐다보고 김정은의 입장에서는 이게 얼마나 황당한 일이겠어요 그러니까 간부들이 전부 다 장성택의 사람들을 일하는 거잖아요 북한 내부에서는 사실 들키면 진짜 큰일이거든요 아무리 김정은이가 힘이 빠져있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소리가 현장에서 났었고 한국을 논리까지 다루었다면 사실 큰 거긴 큰 거죠 그때 당시에 앞서 말한 오늘 기자는 1호가 아니고 용본 0번이 어떻게 했다 우리 다 오늘 쓰니까 0호기 교환수들이 이제 이렇게 연결해줄 때 어느 장성택 동지라는 그런 칭호를 안 하고 0번 동지 몇 번 동지 이렇게 연결합니다 이렇게 연결을 해주더라고요 근데 이게 만약에 이 1호 참칭설이 진짜 정말 팩트라면 나는 정말 이해를 할 수가 없는 게 그토록 뛰어났던 사람이 이 당연한 역사적 교훈을 모를까요? 권력이 집중된 친족은 반드시 죽어요 이건 100%야 안 그랬던 적이 없어 인류의 역사에서 이 1호 동지는 아니고 살짝 쉬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봐봐 쉬웠다 장 부장이 40년 동안 거기서 이랬는데 내가 1호 동지고 1호 동지 거라고 없이 그런 거는 저는 상상을 할 수가 없다고 생각하고 이건 죽은 다음에 나쁜 놈이라고 해서 살짝 들려쉬운 것 같고 실제로 오늘 행사장에 가서 이제 맞습니다 우리 장 부장 동지 만수무강을 위하여 그랬다 장 부장이 그 자리에서 술 잘 깨고 나와버렸다는 거예요 그거는 그 사람이 닫지 말아야 할 터부라는 걸 알아요 손을 놓고 네 근데 확실한 거는 장 부장 동지 허락 없이는 못 들어갑니다 거기에 1호 동지라고 한 거는 그거 살짝 뒤집어 쉬운 느낌이 있어요 김정은에 대한 충성이 변함이 없었던 장성택이 1호 참칭 서리를 받게 될 정도의 이런 오해가 생기려면 그러니까 이건 결국 이건 반드시 죽어야 되는 사람인 거예요 그렇지 이미 이 사람 무조건 죽어야 되는 거예요 무조건 죽어야 돼 무조건 장성택의 행보를 보면 철저하게 1인자가 되겠다고 한 행보는 아니었어요 다만 저는 그 판결문을 볼 때 아 장성택 죄가 없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판결문은 어떻게 보면 단순해요 살인죄, 사형 큰 죄가 있으면 그거 하나면 돼요 그런데 이런저런 죄목을 다 갖다 붙인다는 건 뭐예요 하나 뭐 특별한 게 없을 수도 있다 나는 정말 장성택을 죽이고 싶다 그런 대로 볼 때 이렇게 해서 저는 그렇게 중요한 게 없을 거예요 정확한 정치적 야심과 음모가이며 동상 이몽 양봉 의미하다가 건성건성 박수를 치면서 오만 불순하게 행동하여 그 이면에는 김정은의 불안함이 있었다는 거예요 저는 지금까지 여기 계신 선생님들의 얘기를 쭉 다 들어봤을 때 결국은 김경희가 죽일 수도 있겠다 야 요시선 요시선 왜냐하면 여자는 판을 한 번 품으면 5월, 6월에도 저리가 낀다고 했어요 발 앞이 다 걸려가지고 막 이런 아니 근데 내가 이거 너무 웃고 넘기기에는 약간 애매한 건 김경희는 미리 인지했는가에 대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이게 김경희 비서가 마지막까지도 혁명화를 보내리라고 죽게 믿었다 죽이지 않고 조카가 죽일 줄은 안 죽일 거다 그런 이야기들이 한 대여섯 명한테서 중복돼서 확인이 되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까지 그렇게 했고 아버지도 그렇게 했고 오빠도 그렇게 했는데 조카가 설마 김경희 비서가 마지막까지는 그래도 너가 잘못을 많이 했으니 너 까부는 거 내가 안다 여자 좋아하고 그러니까 너 혼나긴 해라 그런데 너가 죽을 놈이냐 그렇게 죽일 줄은 몰랐지 아니 그거는 아니 죽을 놈지